헤헤헤헤헤헤 사랑아 오늘 아침에는 오랜만에 사랑이랑 토미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사랑이가 오니까 토미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왔습니다. 일주일간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비가 오고 난 후에 이렇게 깨끗하고 또 해가 떴습니다. 오랜만에 햇살을 받으면서 사랑이랑 토미랑 같이 있습니다. 먹지마! 그냥 아무거나 먹어. 요즘에는 부쩍이나 사랑이가 가면 항상 토미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랑이가 가는 데마다 토미가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이랑 토미랑 같이 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꼬리는 말린 꼬리고 토미 꼬리는 일자로 뻗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낚시 반을 휘듯이 휘어있습니다. 그 나름 꼬리 모양이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가 다시 여기 따라오는 고맙습니다. 하나도 2시 3시 5시 7시 사랑아 하지마 괜찮아 괜찮아 사랑아 나와나와 사랑이랑 토미가 케미가 잘 맞아서 원래 토미가 주인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제가 주인한테 얘기해서 토미를 제가 케어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료 주는 거라든가 그리고 약 먹이고 이렇게 모두 하는 것들 제가 지금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루와 일루와 간에 가 가 응? 응 가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morning 뭐해? 사랑아